당첨되면은 뭐..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번 판은 연습 게임이었어요. 아.. 아 설득해야지.. 그래.. 원래 내 스타일은.. 제 스타일은요. 네네네. 이렇게.. 네네. 설득 안 해요. 설득 안 해요. 왜냐면.. 내 선택이니까 굳이 다른 사람도 내 선택을 따라하라고.. 맞아요 맞아요. 굳이 내가 리스펙트하니까 모든 사람 취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굳이 설득 안 하는데 근데.. 선품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승부욕도 올라왔나요? 포인트는요. 바지를 입히고 싶었을 때.. 바지를 웨이버! 바지를 입히고 싶었을 때 무엇을 가리고 싶은지의.. 엉덩이! 와.. 내 사진다. 연출한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로샵 잘해주세요. 천러가 휴게소에서 뭘 고르고 있는 걸 봤었어. 알고 보니 델리만 준 거 아니야? 뭐? 대리만주. 뭔 소리야? 대리만주? 하하하하하 저세가 아니었어? 뭐야? 우리 파스피스! 하하하하 아니 아까도 짧아서 진짜 조금만 먹었어. 하지마. 연애 잘 이용하잖아. 볶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기 전에 그녀 한번 보여줘. 어, 그녀 보여줘. 그럼 그녀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찍고있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이거 눈 있으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이거 눈 있으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지수아 사랑해. 어제도 그랬어.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한 번씩 그래. 놀랐어요, 제노.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니, 제네한테 질투했어요. 아니, 제네한테 질투했어요. 아, 질투한 거야. 야, 좋아, 좋아. 천러랑 지성이가 2층 침대했어. 어, 절로 빠지고. 어디, 어디, 2층 침대. 밑에 2층 침대. 근데 누가, 이거 누가 알아, 이거 중요해. 너 위에 가고 싶어, 아래라고. 아니, 잠깐만. 2층 침대가 뭔데? 2층 침대가 이렇게 돼 있는. 방패. 천러 정답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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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았어요. 야, 이거는 영어인데? 하이. 중국어는 저, 이거 중국어밖에 몰라서. 하이. 아니,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ü. 옛날 sind sponsorship. tutto. 그거 GOT창. O glob sollen 프 conect. 알아. 그거만 포기하자. 아니, 정말 맞아요. whats噩가지고. 지금 아예 안 알려주고 1번 간만 breathe. 맞아요. 우와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너무 잘 비슷하구나 해찬이는 숙소를 다른 데로 쓰니까 만날 때의 임팩트가 크고요 만날 때의 임팩트가 크고요 지성이는 390을 임팩트 핑계 많은 멤버 핑계가 많은 멤버 어? 누가 핑계를 그렇게 돼 둘이 핑계 진짜 많아요 뭐야? 핑계가 많아요 야 야 무의 천례 조격대 아니야 사촌 멤버야 야 야 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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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었는지 10분씩 제가 어젯밤에 지성이 수박 바닥에 다 흘린 거 봤거든요 약간 익숙하지만 충격이었어요 익숙하지만 아 지성아 너 이미지 잘 시켰다 근데 그래도 좀 충격이었어요 손 넘고 손냐 아 탈락 탈락 손 넘어 여러분 이번 컴백 좀 멋있을 거 같아요 멋있을 거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기대 안 하면 오와 뭐야 기대하지 마요 근데 이미 이 영상 뮤비 나오고 나서 나오는 거니까 어땠어요? 그게 바로 자신감 그게 바로 자신감 그게 바로 자신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저는 그 그 그 그 그 초콜릿 프라떼하고 고구마 라떼 뭐야 무슨 두 개나 먹어 나 욕심쟁이니까 네 인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철반은 욕심쟁이니까 상황에 그리고 같이 그 치즈 능국 빙수 이게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왜 왜 밑에 그 치즈 치즈 능국 빙수 하자 밑에 치즈 능국 빙수 하고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또 뭐 있지 워크 초코 초코 프라팽 그리고 다음 노래가 뭔지 천원 레츠 기릿 그게 또 EDM 사운드라면서요 아 맞아 되게 힙합 빵빵빵 텐션이 EDM에 헤비메탈이 약간 섞여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먹방 아니고요 컴백쇼입니다 컴백쇼 중입니다 네 지금 다음 곡 뭐죠? 너의 최애곡이요 오 가사 까먹었어 아 천러가 중국인이죠 아 이렇게 소파인데 소파인데 저 의자 좀 빼놓고 지금 좀 빨리 일어나야죠 아니 일단 재수 없는 멤버는 재수가 아니라 운이 없는 멤버 아니 재수는 쓸 수 없어 재수는 재수는 멋있게 재수 말고 나 세 번 돌릴 건데 그래 꼭 해라 너 자 야 이게 좋아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매운 맛이야? 매운 맛이야? 와 진짜 매운 맛 오늘 잘 많이 나간게 삐유 하이씨 오우 아우 매운 맛없어 내가 시즌이라면 나의 최애는 무조건 철러지 하하하하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야 야 이거 계속 있냐 요즘 뭐하고 지내요? 단순히 아무렇지 아름다월던 우유 철러지 수현 아, 엑셀가? 아, 엑셀가? 아, 엑셀가?